아 안녕하십니까 33회차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몬스터 숫자 몬스터 숫자는 1390545 많이 잡았네 11만마리 잡았구요 물방울석 물방울석 물방울석은 130 6개 먹었어요 매소 1461 매소는 6억 6억 3천 6억 3천 정도 경포도 판게 좀 많아가지고 그런거 같고 젬스턴은 3304 3304 83개 83개 결론은 뭐냐 몬스터 11만마리 잼스턴 83개 골방울석 6개 몬스터 자본숫자 11만마리 오케이 그렇게 하고 팔린거 있나요 손잡이 이런게 많이 팔렸군요 위대한 삐에르의 소울하고 블랙메탈 핑크빈오트라고 착감 25짜리 완등은 한버릇등이 팔렸네요 이상 33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